네 안녕하세요. M클래스 사업계획서 애비창업 패키지를 강의하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지난 시간 첫 영상을 올렸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피드백도 굉장히 좋았고 새로운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인증을 해주셔서 저한테 메일이 왔고 저는 일일이 다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2023년에 이번에 양식이 좀 바뀌면서 예전 자료, 예전 영상들을 봐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작성하기가 조금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새로 바뀐 양식으로 제가 열심히 지금 쓰고 있고 실제로 그걸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트 1인데요. 문제인식입니다. 일가실이 창업 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으로 했고 확실히 예년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원하고 또 중복된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애비창업 패키지 양식을 받아보시면 다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알고 가셔야 될 것은 외부적 배경 및 동기랑 내부적 배경입니다. 외부적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나 아니면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면 되고 내부적 배경 및 동기는 나의 경험, 나의 가치가. 내가 이런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런 걸 전공하고 있는데 이런 게 부족하더라. 내가 이 어플을 써봤는데 이런 게 부족하더라.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이런 게 좀 바뀐다면 내가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발, 그 동기를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지금 시간 없는 분들은요. 이렇게 키워드라도 작고 제가 하는 양식대로 해서 작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외적 동기, 내적 동기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하나만 작성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작성해도 된다. 대신 중요한 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인데요. 자 보시면은요. 내적 동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헬스를 하면서 집에서 홈트를 하면서 내 자세가 맞는지 궁금하다라. 이거는 내 내적 동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내가 헬스를 해서 동영상을 올려서 올렸더니 내 주변 사람들이 피드백을 해줬는데 이런 게 어플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단순히 나의 주장이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뭐죠? 바로 설문조사, 즉 시장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근거 자료가 있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포인트는요. 주장하고 근거 자료, 주장하고 근거 자료. 이런 흐름으로 가야 심사위원님들이 어? 아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설문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공감하는구나. 오케이 시장조사 잘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외적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최근에 컨설팅했던 게 장례 지도사 이런 것 쪽 관련된 건데요. 장례 서비스랑 관련된 건데 그런 거죠. 지금 태어나는 인구는 줄고 있고 점차점차 뭐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단순히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사망자가 늘고 있는지 빨리 그냥 갑자기 돌연사하는 건지 아니면은 병원에 있다가 천천히 미리 어느 정도 죽음을 예견하고 돌아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확실하게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지 넣고 설명해주는 거 단순히 이미지만 넣지 마시고 이미지를 좀 가공해서 이 이미지 이미지가 어떤 설명을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런 거죠.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예견 시장이 증가하고 있음. 이거는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무의미한 표현보다는 이 자료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했는지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자, 여기 보이면 정 안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외적 동기 노령견에게 영양제와 처방 사료를 급여하는 반려인의 비중이 크다. 그리고 그 외적 동기에 대한 어떤 걸 쟁기한다. 내가 이 외적 동기를 보고 나는 이런 문제 인식을 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해결 방안은 이렇게 한다. 이런 흐름으로 가주세요. 자, 다시 동기 잡고 문제점 잡아주고 해결 방안 잡아주시고 지금 제 화면 때문에 가릴 수도 있지만 자료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강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은 또 역시 뭐 하면 되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메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관련된 자료 조금 편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컨설팅했던 건데요. 이렇게도 했습니다. 제가 좀 아무래도 아직 정보 공유 때문에 제가 가린 거는 있지만요. 보십시오. 내부적 배경 동기. 나는 장례 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다. 블라블라블라 작성하겠죠. 직접 비교. 이거는 1편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죠. 키워드로 먼저 뽑아내는 거죠. 직접 비교 선택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 장례식도 직접 비교 선택하는 고객이 증가하더라.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이제 장례 절차를 하더라. 이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해서 장례식이 치러지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적 동기를 얻었죠? 그거에 대한 문제인식 아시겠죠? 흐름을 잡으세요. 동기에 어떤 사례가 있었고 그걸 어떤 문제인식으로 내가 받아들였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까지 준비해주면 아주 꼼꼼한 사업계획서가 작성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는요. 창업 아이템의 목표 시장, 즉 이제 시장이요. 시장 분석이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역시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시면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건 크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1-2는 이렇게 작성하시죠. 자, 시장규모. 그 시장을 분석해줍니다. 아시겠죠? 이 키워드 그냥 그대로 가시면 나 지금 시가 없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시장규모 잡아주고 시장 분석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이트 활용인데요. 뭐 보통 구글 통계 이미지로, 통계로 구글의 이미지로 검색하셔도 되고 제가 아는 사이트는요. 자, 지금 적으세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맨. 아, 이거는 제가 영상 밑에다가 그냥 달아놓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거 링크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료를 캡처하지 말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요. 가공을 해주시고요. 자료 분석, 문제점, 가치 제공. 이 흐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볼게요. 자, 보시면요. 나는 국내 상조 시장 성장 추이를 보니까 이렇게 성장하고 있더라. 이런 자료 많겠죠, 당연히. 그리고 상조 회사 개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네. 이걸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 분석한 걸 쓰셔야 돼요. 그냥 간순히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상조 시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누구나 알았네요. 상조 회사가 줄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나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절반 이상 줄어들고 있고 대형 상조 회사들의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 적어주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 나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러이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공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가치를 제공한다. 우리의 서비스는 어떤 가치. 완전히 시장 분석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2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또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라는 거 해야 되죠. 여기 보시면 아직 하라는 거 많죠. 그래서 또 뭘 잡았다? 아, 타깃, 고객, 그리고 향후 전망, 트렌드까지 찾아내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쟁 강도가 있습니다. 즉, 경쟁사 비교까지. 총 5개의 키워드를 제가 잡았네요. 보시면 시장 규모, 시장 분석, 그리고 타깃 고객, 향후 전망, 경쟁사 비교까지. 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다 들어가야 되고 사실 타깃 고객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의 타깃 고객은 20대 남성입니다. 30대 여성입니다. 아, 이거 정말 잘못된 거죠. 이거는 정말 대기업들만 잡을 수 있는 거고 어떠한 고민에 흔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비창업 패키지죠. 내가 이 예비창업 패키지 기간 안에 이 기간 안에 내가 어떤 타깃을 잡을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으니까 이 아이템 내신 분이 부산이다. 나는 부산 지역의 병원들, 종합병원을 타깃으로 하겠다. 요양병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잡고 탐쌈송을 한번 찾아보시죠. 탐쌈송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거니까 찾아보시고 전체 시장, 유효 시장, 수익 시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 경쟁사들이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 없는 건 안 됩니다. 경쟁사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건 오히려 시장성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삼가하시고 유사한 경쟁사들이 있고 이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한테는 메리트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사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어떤 비교 의의가 있는지를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전체 시장, 목표 시장, 수익 시장으로 해서 최소 억 단위가 나오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고요. 이런 거는 다른 유튜버들이 탐쌈송을 어떻게 했는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작성하는 키워드를 지금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타겟 고객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번 했죠. 노령 겸 반려인 B2C로 했을 때 수제 간식 업체 B2B는 동물병원, 추류 생산 브랜드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지고 사실은 저는 이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메인 타겟,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 시기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예비 유가족. 되게 디테일하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탐쌈송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사망자 수 여기서 내가 몇 프로 가져가고 거기서 내가 몇 프로를 가져가겠다는 이런 디테일한 내용으로 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수익 시장 규모, 경쟁사 비교. 수익 시장 규모 역시 탐쌈송 잡는 거는 또 했고 경쟁사 비교를 이렇게 하는데요. 경쟁사 비교를 채워주실 때는 이런 게 좋아요. 이 안에 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다, 없다, 높다, 낮다, 그리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A 아니면 B 식으로 표가 간단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작성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 트렌드를 아까 제가 보여드려야 했죠.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목표 시장의 현황 분석이니까 이게 트렌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 트렌드와 관련된 이게 왜 트렌드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때는 제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이렇게 깔끔하게 가공까지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파트 1을 좀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빨리 준비해서 또 파트 2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